여기 아니지. 승훈이하고 얘가 돼져 있어. 남자 느낌 여행이 아니야. 군대 제2 때가... 정신은 뭐 차립니까? 왜! 하나! 치킨 대로! 우리! 하자! 서상훈 교육생이 못하면 이수윤 교육생이 계속 벌을 받는 겁니다. 차라리 부부로 부를 수 있어. 꼭 먹어보고 싶은 거? 그 동네에서 나는 가장 좋은 거. 에이 이건 아니! 부부가 뭐야! 진짜 그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. 아, 딱 이지럽다. 아, 드러워서 진짜 못 해먹겠네. 진실 개입을 한 거죠. 대한민국 걸그룹 멤버들과 치즈한테 있습니까? 사랑한다, 강호 아나운서와! 아무리 게임이네, 좀 마. 그거를 말이라고! 강호동 어디 갔어!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! 잠깐만!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JTBC